안녕하세요. 무선문의 알시라이프 입니다. 차 이름은 방식이에요. 트로퍼 E6-2 입니다. 몬스터트럭 505004 이거는 방식 중에서도 해골 모양 방식이고 블루 방식이라는데 빨간색도 있고요. 블랙 검정색도 있습니다. 알시라이프에서 무지무지 많이 판 베스트셀러죠. 이렇게 나온 차인데요. 기본적으로 메탈 서버도 강하고요. 그 다음에 땅에 놔도 얘가 움직일 정도로 굉장히 강합니다. 자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생방송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. 생방송 보신 분들은 지금 다 확인했어요. 자 그 다음에 주행 공영상을 한번 찍어보니까 자 보세요. 굉장히 경쾌하고 브러쉬일수답게 힘이 쭉쭉 뻗어나가는 거죠. 아예 메모로 보면요. 배터리 모양도 우리 회원님께서 충전이 안되기 때문에 충전이 6,300대로 배터리 갈 거고요.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고 약간 이렇게 일자 배터리는요. 나중에 브러쉬를 쓸 수 있는 배터리 제가 변경해서 드릴 거고요. 모터 방수입니다. 자 그 다음에 변속기 방수예요. 서버는 완전 방수. 그 다음에 라디오박스 보시면요. 리시버 박스가. 리시버 박스가. 나사가 4개로 나와서 완전 밀폐되어 있는 방수예요. 방수. 방수 되겠고 나왔고. 쇽도 굉장히 크고. 그 다음에 쇽타워라든가 안쪽 보시면은 힌지핀이 빠지 말라고 메탈으로 되어 있습니다. 메탈. 앞뒤 다 메탈으로 되어 있어요. 이거를 만약에 보신다면 옆쪽으로 볼게요. 보시면 메탈으로 되어 있죠. 앞쪽. 앞쪽. 뒷쪽. 앞쪽. 메탈으로 되어 있습니다. 자 그 다음에 유니버셜이 되게 좋아요. 예를 들면 그냥 일반 차량의 강철이에요. 다른 제품하고 완전 다릅니다. 앞뒤가 다 유니버셜이고요. 자 조향을 틀어볼게요. 조향을 틀어볼게요. 조향을 틀어보면 여기 보셔. 이야. CVD 방식인데 핀이 안 빠집니다. 핀이. 옛날에 여러분들. 어설픈 차들은 다 핀이 빠지면 다 되었잖아요. 핀도 안 빠지고 되게 튼튼하고요. 그리고 이제 2,200kv만 있었는데 이제 2,500kv. 속도도 굉장히 빠른. 이제 그런. 어. 모터가 되겠습니다. 주황색 모터가 아주 좋은 모터예요. 자 방수 되게 튼튼하고. 그리고 기어 박스부터 시작해가지고. 프론트 디프 리어 디프. 그 다음에 센터하는 디프가 아닌 기아로 되어있는데. 이 이유는 얘가 제자리 한 바퀴 삑 돌아요. 동의상 보시면 나올 거예요. 한 바퀴 삑 돌고. 그 다음에 돈대도 기아도 안 망가져요. 굉장히 강력한 기아로 되어있기 때문에. 자신 있게 제가 추천하고. 어. 판매된 제품이에요. 그리고 서쌈도 신형입니다. 서쌈도 신형입니다. 서쌈도 신형이고요. 쇽도 굉장히 좋아요. 자 이렇게 보시면 나오겠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. 자 뒤쪽이 먼저. 기우고. 이렇게 안쪽도 들어갑니다. 자 출고되는 것은 따로 동의상으로 하고. 회원님께서는 배송이 되기 때문에. 어. 대구. 대구 북구로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머지는 생방송으로 방송 보시게끔 할게요. 오케이. 차 이름은. 방식입니다. 방식이. 자 풀셋이고요. 70km 버전 40분 주행 하시고. 배터리 충전기. 배터리 충전기. 몸 딱 되는데. 충전기는 비식스 충전기. 자 비식스 충전기 드립니다. 비식스 충전기. 비식스에다가. 아답터. 아답터도 다시 드리면. 충전기. 세트 제품이에요. 자. 그 다음에. 어. 여러가지 제품 중에서도. 여러가지 제품 중에서도. 블루 방식이. 색상이 이쁘고. 나중에 LED라든가. 옵션도 할 수 있지만. 기본적으로 춤을 잘 달리는 제품이에요. 아주 마음에 드는 제품이죠. 오케이. 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대구로 갑니다. 오케이.